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1일 페이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20년 먼저 읽은 챕터가 디딘에 대한 챕터였고 그런 챕터에서는 진짜 중요한 단어를 많이 읽는 것 같고 환자도 많이 배울 수 있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깊이 공부하기로 했는데 그 다음날 한국에서는 지침이 생겨가지고 뉴스에서 그런 단어를 많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공부하고 블로그도 찍는 게 어떨까 싶었습니다 내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미 이런 챕터를 읽은 적이 있었으니 공부하는 것보다 그냥 큰 소리로 읽고 그 후에는 환자와 조금 더 집중하고 마지막에는 뉴스를 얼마나 다 이해할 수 있는지 좀 확인할 거예요 지각은 약 80킬로미터 두께 유럽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크로서테레스트리에 유지다 인 diversos kamadas 예기 지각은 아크로서테레스트리 예시지 에어 환자 지 도지 에어 주지 돼요 여러분은 영무스의 얼음처럼 파는 액체 상태해지고 핵 위에서 소소히 움직입니다 아크로서테레스트리 그리고 아크로서테레스트리 이렇게 매우 상태가 네, 지금 상상적으로 한 건가들이 이렇게 충전하거나 서로 마찰하게 되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 두 번째, 네? This is blackest school leading or 지진 생긴다. 음... 대회모도 아컨땡해지. 지진은 해마다 대략 2만 명의 목숨을 아사간다. 아사간다. 이 날은. 세계야의 목숨을 아사간다. 이제 시야의 날은. 인간은 대회모. 대회모도 아사간다. 지금의 벚에 있던 그니까 지진이 처음부터 시작된다. 지점을 지원이라... 지원이겨서 수직으로 올라간다며 상의 지점을 진영아 이라 한다 então essa palavra 진원 tem o 진 que significa 우레진 테몰 que está presente em palavras como 진동, 진딴 ou então 지진 o primeiro 지 é o de terra e o segundo de 테몰 e 원 e o 원인 a causa, a raiz de algo 지원지에서 수직으로 올라간 지폐면 상의 지점을 진영아 이라 한다 지원지에서 수직으로 수직으로는 어떤 주신지 기억하자 아, verticalmente e esse ponto vertical se chama epicentral então aqui o mesmo 진 diante, o 진지, tremor 또한 é 가운데 ang, então zoom 가운데, o meio 지원이 지금 내부 깊숙한 곳에 있으면 지진에 그다지 큰 피해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지원에 깊이 나 얇으면 큼직한 지향을 가질 수 있다 caso né o epicentro seja bem profundo ele não vai causar assim, tantos danos mas 우린 이제 또 todavia 코로나 se for mais razo yat으면 se for mais próximo né a superfície pode causar desastres períveis 금직한 지향 지진으로 발생한 여러 유형의 패동을 당을 뒤흔든다 o temo tu causa cauda essas ondas de tremorias na teha 처음에 도달하는 pad을 2차 pa primary rave ton pipa ra purun e a primera dessas ondas é chamada primera onda ou onda 1차 d pipa 는 응파 처럼 세로로 진행하면서 당을 수축시키거나 2번 지킨다 이 첫번째 온도는, 이렇게 온도가 선화로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온도가 8,9평까지 20분이면 도달할 수 있지만, 파괴력은 매우 약하다. 그 다음으로, 이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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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타파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온라인은 그 바다에 이쁘던 S 단은 속도가 느리지만 카로로 진흥하기 때문에 벽과 울타리를 무너들 수 있다 그럼 두 번째 온라인은 그 바다에 이쁘던 바다의 위반은 바다에 이쁘다 여행을 이용해 주는데 바다에 이쁘던 바다에 이쁘던 바다에 이쁘다 다음은 엘파이다. 엘파는 파도가 움직이는 것처럼 땅을 귀 아래로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 terceira onda, 아 mais perigosa, 아마도 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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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re는 vale 빙 Polvia. Desmaradones. 그리고 Meteorane. 우리 팀이 rot에 발ég해서 눕 sentimental. 에 generating 면서 엘이. 지진이 일어나 후 땅 의 고 리지를 통해 제자리 찾아가지. 그 과정에서 주차례자근 친정 을 을 느낀다. 그것을 여진이다. 그것이 여진이다. 요진이다 depois dessas 3 ondas as placas vão tentar se ajustar e voltar ao seu devido lugar em consequência disso a gente vai ter menores tremores, e esses tremores vão se chamar 요진 aftershocks se não me engano esse 진 deve ser o ure진 mas eu vou confirmar o 요 요진 큰 지진이 있는 다음에 내가 aqui 아직 인정을 aqui 못했어 근데 남은 요 então é o que sobre 남다, 남긴다, 남지 então por isso o uso desse 한자 ele aparece quais outras palavras hum não lembro nenhuma outra palavra agora e nenhuma das coisas que tá aparecendo no neighbor faz sentido pra mim tudo sadiação não quero sadiação eu vou tchau sadiação é muito difícil pra mim ah, 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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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o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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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대박 네 안튼 네 그런거 여진이다 그리고 처음 지진에 약화된 공물들이 여진으로 인해 무너지기도 한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번에 비해 주니까요 쥬쥬쥬 그는 처음이라서 시희들이 많이 가고 싶어요 쭉쭉한다는 렌즈마이저 마이니토지 중 중베 모토 아이스칼라 해쉬들 일터 규모의 각 숫자는 10배? 10? 10 아니고 10배? 10배씩 중가함을 나타낸다 10배? 10배씩 10배씩 1배씩 10배씩 10배씩 이 리터 규모 3점의 지지는 이전보다 10에 강하도 강하고 1보다 100배 강하다 1 템트 규모 3 10배씩 10배씩 1 2.0 10배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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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즈마이지만 지상에서 느껴지지 않는다 대remotos que são menores do que 4 na escalaista normalmente não são intensos o suficiente para que a gente sinta para que eles sejam sentidos na superfície 지상 상 상하 지상 na superfície 6 점 6 점 이상 4 점이면 강한 지진이며 7 점 이상은 심각한 수준이다 알래스카와 실내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이게 판이 중동할 때 최악의 지진이 발생하는데 이 히터규모 9 점 기록할 수가 기록할 수도 있다 최악의 지진이 발생하는 규모 스피드가 의 위치 reb지율이 발생하는 규모 말하자면 이 지진이 발생하는 규모 7 점심으로 이런 시절을 역시 나중에 문자에 참여, 어떻게 알아야 할지? 어떤 문자들의 언제든지 commun자에 할 수 있고 어떻게 제가 중간 beginnel에 그 문자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와 과연 문자의 문자들이 возле 부족의 문자에 대해 알겠다고 보이입니다 어떻게 알아야 할지? 한국이 한국에서 한국에서 전 vizION 많이 한국으로 알아야 할 수 있고 너무 한국은... udent이라 어떤 그런 osteopor皆는 그래서 иногда 상체 익숙지ds 어떤 캐릭터가 때문에 예전에는 한국에서 안에서 한국어로 인식을 하니깐 이것들은 정말 좋습니다 진, 앙, 웅 요 이것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사용할 때 제가 연습을 하니깐 제가 연습을 하니깐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잘 못하니깐 더 진짜로 하지만 네 이 프로젝서 그리고 지금 제가 이런 뉴스를 처음 읽을 겁니다. 얼마나 이해하는지 궁금하죠? 네. 발생 4,000원의 최저관측 이후 9,000원의 속보, 수도권의 통급재난문, 978년 이후 8일 원제역 강력 여진은 규모 1.2 한글 새벽 인천 광흥근 서쪽 해역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10초 동안 지진 속보가 발생했다. 그래서 10분만 남은 10분만 남아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진이 발생하고, 지진이 발생하고, 지진이 발생하고, 지진이 발생한 사초비에 강화근 교통관측 속에서 최저 관측했다. 그래서 1시30분에 1시28분에 일어났습니다. 부그랑소. 응시원. 4분에 GDS5가 이미 일어났습니다. 최저 관측 이후 9초만에 지진 소기 경포 시스템 자동 분석을 태도로 지진 소포가 발표되고 진영에서 반경 80km 이내 수도권에 긴급 재난 문제가 선출됐다. 9초만 후에 지진 소포가 발표되었을 때, 면섭에 지진 소포가 발표되었을 때, 그곳에 지진 소포가 발표되었을 때, 지진 규모가 사정으로 충전되었으나 추가 분석 가조 3.7로 저전됐다 지진 규모가 사정에 날씨가 될 것 같다 정답을 위해서 제시어 3.0로 수정 1.0로 상승 3.7로 수정 1.0로 수정 1.0로 수정 1.0로 규모가 금 지진을 발생했을 때 분석 전화도가 떨어지는 것을 감수하고 피파문을 도제로 지진 속도를 발표하는 가닥을 누리지만 위력이 강한 에스파가 도달하기 전 대피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했을 때 분석을 통해 보았습니다. 첫번째 시간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 보았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보았습니다. 제 이름을 통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 아무튼. 항상 에스파도 달 10초 전에만 경고가 이루어져도 콩물 밖으로 대피할 여유가 생겨 사문지가 90% 줄어든다고 본다. 그래서 이제 조금은 10분동안 그 사람들에게 연락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2분동안 그 정도의 경우는 90% 줄어든다고 본다. 20초 전에 경고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상근을 적고, 함께 대피할 수 있는 시간까지 확보해 사문지가 95% 감소한다고 한다. 그리고 만약 이 증언이 20분동안 그 정도는 90% 줄어든다고 본다. 그래서 95%의 생활이 될 것입니다. 이번 지진이 새벽 취약 시간에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대형의 친척이 이루어졌다고 평가가 나온다. 이번 지진이 새벽 취약 시간에 발생한 점을 고려하는 데는 이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이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이 상황은 저녁 4월부터 4점 이상 지진이 발생했을 때 최적한 추후 10점의 지진 속보를 발표하기로 했다. 5점 이상 지진 발생 시 지진 속이 경보할 용목표 시간과 동일하게 단추한 것이다. 이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이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이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이 상황이죠. 그리고 지난 현금 지배고 4.1년 초에 있었던 시간에 지배고 4.1년 초에 가사있었습니다. 지난 현금, 1년 초에 가사지에 드렸던 3 secs 일도 있었나요? 지배고 4.1년 초에 가사지에 가르치고 4.1년 초에 몇 명이 넘어가는 3초oc 금방 10시 XS С know it가 3 instilled 지배고 3불로 pada 3%를ugen하고 15시까지 时 18시 XS에 기념하여 한편이 불친구가 3 21시까지 인종 후에 지지영된 지배고 3 1년 초에 걸려가기 5.4 decades 이제 가사지에 facile 그는 이런 상황에서 다양한 미소를 만들었을 때 이른바에서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그리스도의 인식을 만들었을 때 그 인식을 그의 인식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스토리 블로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스토리 블로그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른 재미있는 흥미로운 챕터를 가져올 겁니다. 안녕!